우리도 모르게 연말이 되면은 아 올해도 별로 이런 게 없구나 내년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쳐지는 것 같고 이게 뭐죠? 바로 공포감 때문입니다. 돈줄남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공포감에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 미국 경제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 하락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와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정도의 XXX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도 혼쭐 날 준비 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 연시에 우리를 정말로 유혹에 빠뜨리는 우리를 정말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 유혹.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둔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SNS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광고들 보이시죠? 전 사실 SNS를 이렇게 열심히는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이것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황현희씨 누적 자산 뭐 몇십억 이런 거가 있었구나. 근데 광고였어요. 근데 이게 황현희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슈카도 등장을 하는데 광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슈카하고는 관계없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김미경TV 존리 나오는데 이거 다 이분들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걸 넘기는데 계속 광고만 나옵니다. 와 정말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심지어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텔레그램인데 아 여러분 아 진짜 야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제위기 해결 방안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서분도 있습니다. 비서분. 그래서 비서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비서 없는데 이 짝퉁은 비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걸 속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바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의 유혹 뭐 주식 리딩방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무차별적인 투자 광고를 이렇게 폭격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포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포감이죠. 자 어떤 공포감일까요? 아 내가 뭔가 아 정말 이거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게 아닌가? 요즘 누가 투자로 주식으로 돈을 엄청 대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감이죠. 여러분 그 공포는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바로 이 광고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니까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당신만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식의 공포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 주말에 서울 머니쇼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머니쇼 플러스인데요. 이게 왜 서울 머니쇼 플러스냐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매년 5월달에 서울 머니쇼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달에 했거든요. 저도 강사로 갔다 왔는데 12월달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머니쇼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왜 또 하느냐? 자 이게 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평생 써먹을 재테크 기술로 돈을 불러라 라고 돼 있죠.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최 측에서 만든 건데 저도 이제 강사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날 왔던 분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아마 자석이 천석이었는데 천석보다 거의 한 배는 오셨어요. 뒤에 한 1500명 정도 서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이 상황에 돈줄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줘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 와 이 어마어마한 이런 관객들이 오시고 이 청중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기쁘기는 한데 아니 제가 그날 미리 가서 한 30분 전에 좀 둘러봤거든요. 강연 세미나도 있고 뭐 각종 은행 증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 연말 연시가 되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연말이 되면은 아 올해도 별로 이런 게 없구나 내년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뭐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2021년 이후에 재등장한 포모족입니다. 포모라고 하는 거는 미싱아웃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싱아웃이라는 거는 뭔가 놓치고 누락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나만 뒤처지고 나만 소외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바로 공포 마케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고 나만 재테크를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돈줄남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입니다. 자 돈줄남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멘토님 지금 주식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돈줄남 멘토님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주식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는 여러분 생각에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든 그 회사의 뉴스를 보든 앞으로 그 회사의 어떤 미래를 여러분들이 전망했을 때 아 나는 투자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에 요즘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공포감이라면 포모라는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렸죠. 어 뭔가 약간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정말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공포감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거나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장인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2024년도에 상반기까지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대단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왜 이렇게 공포감을 주입하는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이 투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2024년도 미국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 미국 경제는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연착륙을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엄청납니다. 이건 연준 위원들 간에도 지금 논쟁이 있고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지금 설왕설레가 많은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거고요. 연착륙으로 간다면 금리 인하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경기가 한 번 싹 망가지더라도 금리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베팅하실 겁니까?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면 연착륙입니까? 자 그런데 경기 침체든 연착륙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 하락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상승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내려와서 경착륙으로 꼬라박을 건지 아니면 소프트랜딩에 성공할 건지 그거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는 지금 하락하는 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기 변동 관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퇴, 침체, 회복, 상승 네 단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침체에 들어가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으로 들어가면 금리를 인상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연준의 행보를 우리가 당연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태까지는 연준이 1년 동안 뭘 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희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로 가면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살릴 거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쪽에 중심 무게추가 갈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거죠. 바로 뉴스피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를 지속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소비 지출도 둔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까지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이걸 많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미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거의 다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공포가 달콤한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 분들은 이 그림 보면 와 갑자기 그죠? 이 공포가 달콤한 유혹 아까 보셨죠? 밴드,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쏟아붓는 당신만 뒤처지는 거야 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 이런 공포 마케팅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경기냐 물가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듣다 보면 가끔 필립스 곡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필립스 곡선이 어쩌고 저쩌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함수를 보여주는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경제학용어가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와 물가 사이에는 역의 함수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물가가 낮아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아닌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물가와 경기가 상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말이죠. 물가도 잡고 경기도 좋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잡힌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는 하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물가가 낮아지면 좋죠. 당장 좋은 거 같은데 결국 물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축소되고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경기가 금리 낮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소비 여력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국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필립스 곡선이 설명하는 것처럼 경기와 물가는 상충되는 거죠. 양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조금 더 낮아지면 연준은 물가를 좀 포기하더라도 경기를 회복하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꺾인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새롭게 들어간다? 자, 자기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으면 상관없다 그랬죠?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건 하셔도 돼요. 그 투자의 결과에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 없이 야, 뭐가 좋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나 지금 안 하면 막 좀 뒤처질 것 같은데? 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투자 시장에서 기본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리스크와 수익률은 이렇게 비례합니다. 리스크를 증가시킬수록 수익률이 증가한다. 참 좋은 말이죠? 리스크를 증가시키면 수익률 증가한다. 그러면 리스크만 증가시키면 되겠네. 좀 위험한 거 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규분포의 곡선을 제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평균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정규분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 결과의 확률이 정규분포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의 결과는 정규분포입니다. 무조건 성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규분포의 평균값은 올라가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평균값 어때요? 리스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리스크를 증가시켰더니 정말 성공했던 수익률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한다. 아, 진짜 보기만 해도 팬시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아름답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판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 수익률만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정말 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 사건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무슨 투자 고수라는 분이 나오죠. 물론 뭐 진짠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내용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의 끝점, 정말 끝점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리스크를 여기서 이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얼마가 증가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평균값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네, 그리기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그런데 이만큼 증가한다는 게 수익률 증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수익률 증가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평균 수익률 증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증가가 아니라 평균 수익률 증가죠.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이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닌 포모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 유혹에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뭐 산타랠리다, 연말 랠리다, 또 제뉴얼이 이펙트다. 그래서 뭐 투자 시장은 난리입니다. 네, 이때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제 분산 투자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민감도가 얼마나 높냐 모멘텀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BPS에 수렴해야 되는 거죠. BPS.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주당 순자산이 빠지면 주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회사의 주가를 보세요. 이 회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가 어때요? 뭐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아니죠. 10년 동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만 원대였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15만 원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이 주식을 이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진짜 해피했겠죠. 자,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어, 이때 보세요. 이때. 이 그림 보세요. 갑자기 6만 원이었던 주식이 22만 원까지 갑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와,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10년 전 주가와 지금 주가가 고작 올라봐야 뭐 150%밖에 안 오른 이런 주식. 1.5배밖에 안 돼.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 동안 거의 주가가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정체에 뭐 약간 오른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 주식은 이 주식의 대주주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도 모른다. 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라고 할 때 올라간 주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나가서 설사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이 회사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그런데 이런 작은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게 바로 지금의 주식시장의 민감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프라이싱이 이렇게 엉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고 6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좋은 거 아닌가? 해피한 거 아닌가?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유지가 안 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만원에서 15만원 딱 오르고 판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15만원, 22만원에 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축하고 있는 돈 이 돈 빼실래요? 아니면 뭐 이 돈 계속 저축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비범한 저축을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축하고 계시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자, 그 저축이 무슨 저축이어야 된다? 바로 비범한 저축이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내가 숫자를 보더라도 와,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정도의 비범한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말연시에 여러분들을 무차별 쪽으로 공격하는 공포감. 바로 여러분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 여러분 절대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성공하는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평범하지만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도 연말연시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년에도 나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돼보자. 감사합니다.